주머니라인 여기가 뭐라고? 중둔근이에요 중둔근 중둔근 어디 어디 나도 중둔근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다 있죠? 그 다리를 흔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렇지 손가락 아프지? 그럼 팔꿈치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 아프면 팔꿈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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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라와 손가락이 더 아파 기가 있어서 울어 곡소리 나오네 곡소리 나오네 나 허리 안 만졌잖아 허리 이제 풀린 거야 이거는 허리 아까 말한 것처럼 허리 삐끗했을 때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해도 돼 꼭 무조건 해도 돼 단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급성 급성 급성은 파스는 뭐 붙여요? 열 시원한 거예요 급성으로 오면 시원한 거예요 찬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파스가 쿨 쿨 왜 그래요? 염증이 확 퍼지면 안 되니까 열이 나니까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만성은 이미 이미 엽서까지 못 드는 거 그걸 제가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하도 많이 해갖고 피가 갔는데 얘 안 도와주잖아 에라 너네 뭐냐면 그게 이제 면역력이라고 그래?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실질적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봐봐 내려야돼? 아 괜찮아요 봐봐 이게 뼈요 뼈 이게 척추죠 그리고 옆으로 들어갔죠? 그다음 좀 더 나오면 튀어나왔어요? 튀어나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손가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 엄지를 구부려요 봐요 뼈 들어갔고 나왔고 여기를 들어갔죠? 네 구부려요 자 봐요 눌릅니다 눌렀죠? 누르는 게 아니고 눌러서 어떻게 해 밀어 안으로 밀어 밀어 척추 쪽으로 밀어줘요 척추 쪽으로 밀어줘요 척추 쪽으로 밀어줘요 반대쪽도 해보세요 척추 괜찮아요? 척추가 빠질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빠지면 어떡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 내 척추 아닌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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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제가 그랬어요 손을 이렇게 잡지 말라고 어떻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손가락이 약간 구부려 그리고 이거를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밀 때도 이렇게 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살이 이렇게 올라가요 하하하 하하하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는 느낌으로 하하하하 율르듯이 이렇게 세게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흔들어 볼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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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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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쪽은 근육적으로 덜 뭉친 거고 이쪽이 많이 뭉친 겁니다. 그래서 이쪽이 더 통증이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단지 내가 볼 때는 이쪽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느낄 때는 통증이 반대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. 그거를 꼭 어? 왜 그러지? 그런 생각이 없어요. 얘기했죠? 통증이라는 것은 꼭 뭉쳐서 오는 건 아니에요. 얘는 뭉쳐서 온 거고 얘는 뭐라 하겠어요? 이완성 통증을 해서 얘는 안 써도 아픈 거예요. 그런데 통증이라는 것은 얘든 얘든 간에 하나만 느낀다고 했어요. 그러면 얘가 아프다고 해서 얘를 좀 풀어줬더니 얘가 아픈 거예요. 원래는 다 아픈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그걸 알고 싶으면 돼요. 그런데 봐도 얘는 들어갔고 내려갔고 얘는 올라와 있어요. 근육이. 딴따라는 소리예요. 이쪽이 굳이 굳었어요. 우리 엑스 좋아요. 허리 다녀왔어요.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 다녀왔어요. 감수사님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대로 그냥 그 허리 오늘 허리 아파서 온 사람 있잖아. 이거 하면 안 돼요. 이거는 얘는